오늘은 선교왕국 가을 소풍 날입니다. 그래서 창의문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야옹아! 야옹이 꼴이 어딨어? 뒤에 앉아있을 때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서울역에서 뛰어갔어요. 김밥집 가서 혼자 김밥 사먹고 성신당 가서 커피 마시고 그래도 세상에 6시 50분이야. 쾠나 웅룡? 내추럴 웅룡 오늘은 창의문에 왔습니다. 안 돼요. 그런 인위적인 거. 왜 창의문에 우리가 왔냐? 세력이 약해요. 제가 오늘 다 뛰게 하겠습니다. 과연. 아무도 안 뛸 거예요. 하하하하 잘 가세요. 저녁은 안 뛰지? 아니요. 네. 사역자의 자식. 네. 그? 하하하하 아니요. 사역자의 자식. 하하하하 등. 잠깐. 재밌어야 되는 거잖아. 하하하하 아, NG. 전봇대. 밑에. 우리 회원단체. CCC. 삼행시 갈까요? 아, 왜 등산 준비했는데 왜 또 CCC로 바뀌었어요? C. 하하하하 잠깐만. 등산 생각했는데. 하하하하 등. 두 개를 생각했어. 두번째 등. 등산 와서 박원이 간사한테 브이로그 시켰다가. 하하하하 산. 산에서 뒤통수를 맞았네. 하하하하 뒤통수라니야. 이건 NG 땡.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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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열방으로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열. 났습니다. 열. 열심히 일한 당신. 방. 방으로 들어가라. 금방. 공간이 와요. 큰일비의 팥죽 이행시 한다면서요. 아, 정말. 팥죽마다 죽는다면서요. 서울로 이행시 해볼까요? 아, 괜찮을 거라고요? 오, 근데 꽃을? 꽃을 먹는 거예요? 꽃들은 먹을 수 없죠. 갈비가 엄청 올라와 있네.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팀장님. 오늘 등산 없으셨어요? 왜요? 고객님 하지 말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특정 초이스가 잘못돼서. 체인지 했으면 좋죠. 찬스를. 알렸다.